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진은 1993년 2월 16일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키는 168cm 혈액형은 B형입니다. 2014년 21살에 넥슨 히어로즈에서 치어리더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고향팀인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지만 친오빠가 우연히 보여준 야구장 응원 영상을 보고 치어리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급 몸매를 가진 치어리더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에 뛰어난 춤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본 팬들은 귀엽고 섹시하다 완벽 그 자체 넘사벽 워너비 몸매 비율 미쳤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광순이라는 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순의 광은 광주를 의미하는데 고향인 광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올릴 때 광주 태그를 자주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김연지의 부모님은 전남 장성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아팬들의 성지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날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김연지는 언젠가 치어리더를 그만두더라도 팬들과 자신 서로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팬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만큼 자신도 팬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김연지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물의 부모님은 전남 장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들돌이 시키는 날 아스템이 Ci프를 Auswirk한den한 곳으로 인상에 대해서gef EastOrtusy. encourage 주의という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